우리 선생님 최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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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소풍 당의 날! 우와! 신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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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신난다! 신난다! 너희들한테 소개해드릴 분이 있어요 오늘 실습 나온 예비 선생님이시다 친구들 반가워요! 선생님 도와주세요! 선생님 도와주세요! 어디 도와주세요! 잠깐! 잠깐! 두 손 반짝! 아이고 선생님 힘들어서 못하겠다 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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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대우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럼 선생님이 도와주세요 선생님이 도와주세요! 선생님이 도와주세요! 선생님이 도와주세요! 알았다 알았다! 자! 그럼! 첫 번째! 놀이는! 놀이는! 바로바로! 고마워! 수수께끼 마치기!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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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여심슬꾸러기 도깨비 여긴 또 왜 왔어? 나랑 수수께끼 안 하면 뚝딱 혼내줄 거야! 저 저 저 저 저 저!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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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께끼를 내 먹어라! 그럼! 첫 번째 문제! 뭐? 나는! 오늘 아침에! 무슨 반찬으로 밥을 먹었을까요? 아니! 아니! 수수께끼야! 수수께끼야! 목 맞히면! 뚝딱 혼내줄 거야! 어떻게 해! 아 그럼! 계란후라이! 그래 그래 그래! 땡! 저 정답! 멸치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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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 아 저 그럼! 대신지! 감자! 콩나물! 김치! 대충찌개! 땡! 다 틀렸어! 못 맞췄으니까 벌집 호두 이마에 뿌리나라 뚝딱!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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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콩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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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을 알려줄게! 나 오늘 아침에 반찬 없이 밥만 먹었지롱! 좋다! 그럼 내가 수수께끼를 낼테니까 네가 못 맞히면 뿔을 떼주고 네가 맞히면 내가 네 부하하마! 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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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콜! 음 좋다! 자 문제 나간다! 문제! 내가! 앉을 것 같으냐 설 것 같으냐 아니 그거야 당연히 앉이지 어? 설! 안! 설! 안! 설! 선다!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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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그럼 모두 뿔 떨어져라 뚝딱!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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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다시는 순수께끼 안 해 에이! 잘 잘 잘 잘! 다시 한 번 포인트에 튼튼! 그만 backs effze 패pt 오 방법 자, 그리고 너도 공 받어. 그래. 아이고, 야, 야, 야. 감도라, 감도라. 감도라, 감도라. 감도라, 감도라. 왜 그래, 감도라. 가만. 아무래도 뭔가 수상한데. 아유, 저, 저, 저거. 야, 야호. 아, 이건. 야호 구슬그럿.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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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요, 요걸 그냥 내. 아주 그냥 멀리다 갖다 버려야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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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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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저거 먹어야지. 얘들아 어서 가. 우리 애들은 안 됐다. 우리 애들은 안 됐다. 나 살려라 나 살려라 나 살려라. 나 살려라 나 살려라. 나 살려라 나 살려라. 아이고. 저거 나세요. 저거 나세요. 학생. 학생들이 선생님을 구했네요. 선생님이 없으면 너무 싶어요. 네. 선생님이랑 눈대가 제일 좋아요. 우리 선생님. 최, 최고. 최, 최고. 사랑해요. 얘들아 나도 알라뷰. 알라뷰. 선생님이 되면 이렇게 사랑을 많이 받는군요. 네. 오늘의 이야기는 우리 선생님 최고. 다음에 또 재미있는 이야기 해줄게.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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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롱롱. 이야기 마법. 시작.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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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라남도 장흥에서 합계한 도요라 딩동댕. 헝게타운 가족을 소개합니다. 허. 허. 대만으로 즐거웠다면. 2. 롱롱. 휘하. 킁킁킁킁킁킁. 헝핀. 헝핑둘과 친구들. 뛰어나와 올라. 아. 예. 마리오란 마리오. 즐거웠단 마리오. 나질라. 서질라. 어.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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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맨, 헌개골! 뚝딱이와 압박! 오늘 하루 즐거웠다면 손 높이 들고! 손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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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박수! 땅이 꺼지고 룩 뛰어보자 하늘이 높아도 올라 보자 지구보다 빠르게 돌아보자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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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당신 이 자리에서 흔들어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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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자 친구들 환영! 번개타운에 2명의 번개맨이 나타났어요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일까요? 다음 시간 우리와 함께 진짜 번개맨을 찾아봐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